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나이키 오버브레이크 제품입니다. 요즘에 오버브레이크 제품 다양한 컬러로 많이 나와서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리뷰할 것은 언더커버하고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 컬러 포함해서 총 네 가지 컬러로 나온 제품이고 컬러 같은 경우는 한국 발매 제품이고 이 컬러 같은 경우는 한국 미발매 제품입니다. 이 제품 많이 보실 거니까 이 제품보다는 이 제품 위주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더커버하고의 콜라보 모델이다 보니까 언더커버를 상징하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우스 앤 밸런스라고 혼돈 속에서 균형을 잡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혼돈에서 벗어나서 균형을 잡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레터링 같은 경우는 2014년 SS 시즌부터 사용이 됐고요. 이후에 언더커버 제품하고 그리고 콜라보 제품에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2016년 나이키하고의 콜라보 모델인 정글 덩크에 이 레터링이 사용이 됐고 그리고 2019년 데이브레이크 제품에는 이 레터링이 없습니다. 언더커버 제품들에 보면은 레터링만 사용이 됐든 아니면 그 레터링을 이미지화한 것만 사용이 됐든 저는 이제 같이 사용된 걸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 처음 본 제품입니다. 이 제품 이미지가 나왔을 때 어 저게 왜 같이 들어가 있지? 하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구매하게 된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한데 지금 이 측면에 보면은 이 수우시 위에 이 장미자수가 있는데 이 장미자수가 카우스 앤 밸런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발에는 똑같은 의미의 디자인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장미는 그 꽃잎이 밸런스를 가시가 카우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카우스가 직접 디자인을 했고요. 최근 그 언더커버 제품들을 보면은 레터링 대신에 이 장미 프린팅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장미 프린팅이 사용이 되는 건데 이 제품은 좀 특이합니다. 같이 들어가 있고 이게 또 왜 같이 사용이 안 된다고 느끼고 있냐면은 가쿠슈 제품을 보면은 이 수우시 위에 이 장미가 올라간 게 있습니다. 똑같은 신발이 아 똑같은 신발은 아닌데 이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도 이 앞에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인데 그 레터링은 카우스 앤 밸런스가 아닙니다. 다른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편집할 때 좀 껴놓겠습니다. 그때 그 신발 봤을 때도 그 레터링 대신에 이 장미 이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레터링을 다른 걸 썼나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지금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쿠슈 라인은 언더커버하고 나이키하고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런닝 제품을 주로 만드는 그런 라인입니다. 의미를 알고 보면은 신발이나 옷이나 좀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측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재미가 있으니까 또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뭐 의미 모르고 그냥 장미인가 보다? 레터링인가 보다? 뭐 그냥 언더커버에요? 이뻐요? 뭐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좀 의미를 알고 보시면은 구독자 분들도 좀 더 신발이나 옷이나 패션에 대해서 좀 재밌게 보실 겁니다. 특징은 이 아웃솔입니다. 과장된 리액트솔 굉장히 큰 리액트솔이고 그 솔이 어퍼를 감싸고 있는 디자인이라서 상대적으로 어퍼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두 제품을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어퍼가 작아보이는 느낌이 좀 덜합니다. 솔하고 어퍼하고 동일한 컬러가 사용이 돼서 상대적으로는 덜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퍼하고 그 다음에 솔하고 컬러에서 확실히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 골드 컬러나 이 장미, 수우시 등이 다른 컬러가 사용이 되면서 더 작아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컬러는 보기에는 이 신발이 더 보기가 좋고요. 훨씬 더 예뻐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신기에는 얘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신발은 뭐 보는 제품이 아니고 신는 제품이다 보니까 손은 얘가 훨씬 더 많이 갈 것 같고 많이 신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 제품이 나왔어도 이 제품이 더 인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많이 보실 거니까 이 제품 리뷰는 안 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버브레이크 제품은 저번에도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제품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은 약간 다를 뿐인데 언더커버에 레터링이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은 그 레터링을 이미지화한 장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컬러의 수우시가 있고 이 뒤부분도 골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언더커버에 로고가 있고 이 혀탭을 보시면은 나이키와 언더커버에 로고가 같이 있습니다. 이 인솔에도 역시 나이키하고 언더커버에 로고가 있고요. 이 설 부분을 보시면은 페인팅을 뿌린 듯한 작은 물방울 같은 게 묻어있고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돌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눌러도 전혀 아프지 않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정 부분은 약간 스웨이드 느낌이긴 한데 천연은 천연 재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조 스웨이드 느낌이고 지금 이 부분은 패브릭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다른 신발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굉장히 두꺼운 슈레이스가 사용이 됐는데 저번에 마세아드 느낌 나는 제품 리뷰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슈레이스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되고 묶었을 때 상당히 예쁘지가 않습니다. 잘 묶이지도 않고 아웃솔을 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서 마찰에 쉽게 갈릴 그런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 부분을 보시면은 마찰이 많이 되는 부분에 이렇게 덧대어 있고요. 이 부분 말고는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마찰에 취약한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키 스웨시 로고가 있고 굉장히 무거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 저번에 마세아드 느낌 나는 컬러 리뷰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오버브레이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솔이 크다는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일반 제품보다 솔이 커서 사이즈를 업하면은 발이 굉장히 커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일단 감안을 하셔야 되고 발볼 없어도 이제 기본적으로 최소한 반업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업 하셔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작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내부 공간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근데 또 신다 보면은 또 늘어나는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발 커 보이는 거 싫은 분들은 그냥 반업 정도 하시면 되고 발 커 보이는 거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발볼 없어도 1업 정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발볼 없는 분들이 1업까지 하는 거는 뭐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그냥 1업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이상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세한 디테일 영상은 이제 각각 또 따로 올려 놓을 거니까요. 개인 거래 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거래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고요.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